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또 중국 상하이가 봉쇄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약 4화권으로 아쉬운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장충해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장 막판을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는 나쁩니다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 모두 큰 폭 매도 중 그 와중에 연기금도 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시 기준 연기금매산을 보자면 삼성 SDI, SO1, KB금융, 삼성전기, LG화학, 현대차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0.6%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나쁩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도 크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환율은 1225.8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WTI도 올라가네요 113.9달러 이 두가지가 잠잠해져야 우리 증시가 오를텐데 언제 잠잠해질지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보아권으로 마무리된 미국 오늘은 상하이 봉쇄 소식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혼조세를 보주다가 갑자기 매수를 크게 늘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막판까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심려물 금리는 어느덧 2.495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또 단기 하락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봉쇄 소식 플러스 거기에 있는 테슬라 공장도 가동 중단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가 18만 명으로 정점을 짓고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 중 그런데 그 와중에 양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정유 관련주 알루미늄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그리고 약한 섹터는 철강 관련주 영상 관련주 게임 관련주가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준 외국 매수한 화전엔 SO1, 신한지주, LG노택, 현대차, 대한전선, 삼성화재,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일동제약, 삼성전기를 매수합니다 빠이요!